월스트리트뱃 인데 유명해졌잖아요 게임스탑 으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월스트리트뱃에 한국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기업이 누구냐 욕이 너무 많아서 가렸어요 가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더 리얼 딥 f 밸류 kt 랍니다 kt 누가 보나요 그쵸 주식을 근데 kt 를 레딧에서는 본대요 게임스탑 하는 친구들이 kt 를 본답니다 여러분 이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꼭 한번 읽어 보시구요 시간되시면 댓글까지 한번 다 보세요 진짜 재미있거든요 예 자꾸 이렇게 진짜 진짜 싸대요 겁나 싸대요 계속 막 너무 싸대 막 계속 싸대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런게 있어요 만약에 kt 가 내일 당장 부도 났다 처리하고 우리가 모든 이제 자산들을 팔아야 되고 뭐 한다 빚 갖고 해야 된다 하더라도 어 이제 주당 이거 이제 dr 기준이에요 주당 19.66 불 남는다 kt 겁나 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아 일단은 이게 나온 날짜가 10일 전이 돼 제가 오늘 캡쳐 했거든요 10일 전이니까는 이게 2월 11일 날 나온 거에요 여러분 2월 11일 그때 kt는 미국에 dr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아 뚠뚠님 오늘 얘기할게 많습니다 4 자 요거 보시면요 2월 11일 날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갑자기 거래가 좀 나오면서 주가 빵 뛰어요 10.77 달러에 아이고 아이고 예 요 kt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가 아닙니다 달러에요 달러 10.77 달러 였는데 이게 얼마냐 11.26 달러 4% 이상 오릅니다 다음날 물론 좀 빠지긴 해요 11.03 으로 예 그러고 나서 빵 뛰었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설을 논다는 걸 몰랐나봐요 레딧에 글을 썼는데 우리 이 기간 동안 설 이었어요 그래서 2월 11일 날에 우린 장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안 오르나 봐 하고 뺀 거죠 다시 보십시오 2월 10일까지 하고 우리는 설 연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레딧에서 11일에 올렸어요 다 쉬고 와 가지고 15일 날 이제 상승하고 16일 날 거래 터지면서 올라죠 이게 지금 다른 텔레콤 주식들하고 좀 kt 가 흐름이 달라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건 뭐 99% 레딧 영향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게임 스탑 같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kt 같은 주식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친구들이 사실 한국 계좌를 터 가지고 한국 주식 사긴 어렵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그 로빈우드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kt 는 그럼 왜 물망이 올라갔을까 이 dr 이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한국 기업이고 한국에 상장을 했어도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그거를 가치를 이제 해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 그런 투자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통화별로 투자가 제한되는 데 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하는 저희가 절대로 투자를 못해요 라든지 아니면 원화 투자는 저희 전체 포트에서 1% 밖에 못해 저희는 us 달러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예전에 지금은 이제 펜파시픽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동키 호텔 있잖아요 일본의 리테일러 그 회사 미팅 소규모 미팅 이었는데 미국에서 온 투자자가 미팅 다 끝나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혹시 dr이 미국에 상장돼 있냐고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자기네는 달러로 밖에 투자를 못하는데 dr 상장 계획이 있느냐 막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이게 각종 뭐 약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이게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dr을 미국에 상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kt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의 dr이 상장이 돼 있고 그러니 이제 레딧에서 이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게 궁금하시겠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의 dr로 상장된 게 뭐 뭐 있느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비티 있구요 kb 은행 한국전력 kt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신한은행 sk텔레콤 우리은행 웹젠 요렇게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압니까 레딧에서 뭐 어떤 분들이 그 레딧에서 이거 글 쓰는 거 이거 한국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 한국인이 이렇게 kt 에 엄청난 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 사실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런 데에서 의외로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요건 사실은 가십성이긴 한데 어 뭐 그래도 워낙 재미있는 이슈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저도 이쪽에서 만약에 다른게 있으면은 음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주식 2항 얘기인데요 이왕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그래도 이게 워낙 뜨거웠으니까 는 한번 보면은 사실 뭐 이제 떨어져 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마음 불편해요 뭐 뭐 누구는 뭐 투자 잘했고 누구는 못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본인의 그걸 넘어서는 판단이고 뭐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사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투자자의 마음이라고 보는데 이 그 기사를 보시면은 2항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앞서 2항은 공매도 투자 업체 울프팩 리서치가 부정적 보고서를 낸 뒤 62.7%나 주가가 폭락했다 울프팩은 뭐 막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폭락 다음날 2항이 울프백 리서치 보고서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 라고 한 뒤에 또 60%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시죠 주가가 60% 빠지고 60% 오르면 본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지 여전히 그러고 나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마음 아픈 게 이거죠 예탁결전에 따르면 2항은 한국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상위 10개 종목 중 9위이다 한국군들이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뭐 한번 울프팩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어떤지 기가 막히더라구요 진짜 이 울프를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공매도 당한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네 해 놔서 좀 짜증이 났구요 아 물론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랬고 그리고 그냥 영어로만 쓰면 되지 왜 또 중국어로 까지 써 가지고서는 중국 인력이 있나 이렇게 다들 보셨으면 한다는 마음은 이렇게까지 보였진 모르겠고요 여기가 사실은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아이치도 매출부 풀리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름 근데 잘 맞췄어요 잘 맞춰 오니까는 이게 또 이제 문제인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은 진 애들이 이게 보고서 풀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써놨고 심지어는 요즘은 또 글 안 읽고 또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 놨네요 정말 늑대 같은 친구 늑대라기보다 하이에라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막 뭐 공장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 뿐이고 뭐 한국 그 저 기사들 보시면은 뭐 앉아서 쉬는 경비원 밖에 없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영상 캡쳐 해 가지고 쓰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그냥 한번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런게 있다 그런가 뭐 뭐 보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게 60% 이상 급락 했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 보면 공매도 보고서 나오기 전에 124달러였던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는 6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5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구요 일단은 이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게임 스탑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스탑 관련해 가지고 글을 쓴다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2주에 한번씩 원래는 공매도 물량이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S3 파트너스는 일별로 하더라구요 원래 그 예전에 그 블룸버그 터미널 이용하면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블룸버그 터미널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S3 파트너스 그 쇼 사이트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유료결제 하고 봤는데 아 이항은 공매도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전에 2% 초반 이었구요 전체 유통가능 주식수 중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4% 초중반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기관 한두 군데 정도만이 쇼스를 한 거 정도의 물량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굳이 여기가 막 대대적으로 월스트리트가 나서서 쇼스를 치고 억지로 회사를 막 끌어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 까지는 느껴지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되게 많이 들어간 주식은 아니었구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 이게 민족주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 게임스타브 막 공격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나 옛날에 저희 가서 게임 샀는데 아 저 미국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향수나 로열티 뭐 뭐 더 크게 보면 애국심 이런게 발현될 수 있는 이슈였다고 한다면 이건 중국 주식이잖아요 미국의 상자인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뜨겁죠 이거 미국 외신에서는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좀 빠지나 보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냉담한 그런 반응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올프팩이 어떤 걸 썼던지 말든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리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잘못된 내용을 썼다면 분명 회복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